어 색깔이 다섯가지가 있어 노랑색 파랑색 녹색 보라색 짙은 분홍 이렇게 다섯가지 색깔 있어 자 이제 문제 낼게 뉴욕은 무슨 색깔일까? 빨간색 정답 1대0 아 저 하는거요? 둘이 띠렛고 준사람이 100k 할래기 아 그래? 아니 형이 돈 다가주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2번 문제 알았어 타이페인은 무슨 색깔일까요? 초록색 땡 기회 없구요 색깔은 파란색 땡 자 기회는 동시에 손 들어주시구요 노란색 정답 말 엄청 잘 들어 우리 2대0 2대0이야 자 다음 문제 서울 올림픽을 100만원에 사면 그 다음 사람이 걸리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아구 저거 어떻게 알아요 1번 5번 300만원 자 뒤에는 단 한 번 맞추면 2점 틀리면 감점 1점입니다 점수는 4대2 자 흥미진진하다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전화 찬스요? 주세요 거기까지 있나요? 누구한테 걸건데 누구한테 걸건데 전화 찬스 매니저 오빠한테 거는거 없어요? 자 전화 찬스 30초 기회드립니다 아 아이 잠깐만 걸고 받고 30초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민준이 형 민준이 형 번호가 뭐지? 아니 민준이 형 모르겠는데 민준이한테 상준이 형 자 한국으로 전화 걸고 있어요 지금 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뭐라고 하는 말씀? 지금 한국으로 아 아 잠깐만 이게 안 터져 아 안 터지면 할 수 없죠 전화 찬스 자 실패 전화 찬스 실패 아니 아직 안 걸었잖아 아직 안 걸었잖아 아니 본인이 전화 찬스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30초 안에 걸어주세요 인터넷 찬스 써도 되고 인터넷 찬스 됩니다 전화는 안 되는데 인터넷 찬스 됩니다 아니 인터넷 찬스 전화는 안 되는데 전화는 안 되는데 인터넷 찬스 7 7 아 뭐있지? 8 8 9 10 11 12 13 14 아니 왜 타자를 트윙을 해놨어 16 17 18 19 20 21 어디야? 22 23 24 25 26 29 20 29 29 29 29 29 29 29 25 30 29 40 30 30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 정답은